자, 반갑습니다. 자동차 구조원리 강의하는 이은승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이유는 2024년 서울시 자동차 구조원리 해설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6월 22일 날 서울시와 함께 교육청, 인천, 대전, 광주, 충북, 충남, 경북 여러 개의 지역에서 동시에 운전직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는 공개 문제라고 해서 문제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공개된 문제로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고 제가 실제 시험에 응시한 지역이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시험을 대구에 응시를 했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응시를 해서 지금 봉헌한 내용들, 유튜브 라이브, 제 개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혹시 점수를 좀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셔서 가다만 맞춰보실 수 있고 지금 자동차 구조원리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규 사회까지도 전부 다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과 같이 해놓았기 때문에 교육청은 그렇게 맞춰보시면 될 거고 저는 대구에서 응시를 했지만 전국 동시 똑같은 문제로 교육청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많은 지역입니다. 인천, 대전, 광주, 충북, 충남, 경북. 저 몸은 안 하고 다 응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보건문제는 전무구무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다가 여기에 혹시 지역에 응시하시고 나서 서울시 풀이를 한번 보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제 개인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유튜브 다 좋습니다. 어떤 경로로든지 키워드도 좋거든요. 키워드라도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내년 교재 준비할 때 최대한 좀 많이 복원을 해가지고 좀 내실을 키울 수 있는 교재를 좀 알차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주셔서 성의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자료가 혹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괜찮은 양질의 면접 자료를 또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좀 최대한 보시고 난 이후에 복원이 된 내용이 있으면 기억나시는 내용이 있으면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 아래쪽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메일 보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의 정오표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제 개인 블로그에 주셔도 됩니다. 편하게 주시면은 최대한 내용을 취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일단 이제 서울시 자동차 구조 원리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이해보도록 하죠. 자 전기자동차 문제 즉 친학년 자동차 문제가 제일 첫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미온 리튬 폴리머 배터리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학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배터리 한 셀의 평균적인 전압이 이제 몇 볼트냐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기본서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과거에 우리 휴대폰 배터리를 따로 탈부착할 수 있는 방식에서 탈착해가지고 보면은 3.75V라는 그 전압이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단위의 셀은 3.75V 정도 된다라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셀이 작은 셀, 셀당 전압이 얼마다? 3.75V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셀이 기본적으로 몇 개가 모인다? 8개가 모이는 겁니다. 이 셀이 8개가 모여서 이제 뭐가 된다? 모듈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듈을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 팩, 전체 배터리의 덩어리인 거죠. 이 팩의 공친 전압, 전체 전압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까? 우리 배터리의 단위죠. 제일 작은 단위가 뭔데? 셀이다. 셀이 모여서 뭐가 되는데? 모듈이 된다. 모듈이 모여서 뭐가 되는데? 팩이 된다. 이 문제가 나왔고. 올해는 뭐다? 셀당 전압이 몇 볼트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기본서 내용 꼼꼼하게 잘 보게 됐으면 작년에 문제를 학습하시면서 올해 것을 보셨더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친환경 자동차단 좀 더 깊이 있는 걸 봐야지 남들 모르는 걸 좀 더 봐야지 보다는 기본서 나와 있는 내용들 위주로 베이스를 삼아서 꼼꼼하게 회독을 늘리면서 학습하시는 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항상 쓰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하나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접하고 싶고 많이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은 300제로 커버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또 여실히 증명이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병렬 중에서 소프트 방식입니다. 소프트 방식 같은 경우는 세일이 보통 기본적으로 8개가 모이는 게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3.75가 8개가 모이게 되면 전체 30볼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셀이 8개가 모인 모듈의 전압은 30볼트입니다. 이제 이 30볼트짜리 모듈을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전체 배터리 팩의 전압, 공칭 전압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 방식에서는 몇 개? 6개가 사용이 되니까 3, 6, 18에서 180볼트의 공칭 전압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방식 같은 경우는 전기차 단독 주행 모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공칭 전압도 좀 더 높아야 된다. 그래서 셀이, 모듈이죠. 모듈이 몇 개 들어간다? 9개가 들어가게 된다. 그럼 3, 9, 27에서 270볼트의 팩 전체적인 배터리 팩의 전압을 가지게 된다. 공칭 전압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이렇게 한 번 더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2번 문제는 이제 LPG 엔진의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감압 기화 장치인 베이퍼라이저를 썼을 때의 단점이 연료가 이제 공급되는 과정에서 감압되고 기화되다 보니까 증발 잠열에 의해서 주변에 라인이 공급되는 라인이 얼어버릴 수 있다더라. 그래서 겨울철에 시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배에 펌프를 둬서 펌프에 압력을 가한다. 그래서 기화되지 않게끔 압을 가한 상태에서 인젝터까지 공급해서 인젝터에서 바로 액상의 연료를 분사한다. 이게 이제 LPG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 기본 개념만 알아도 뭐다? 4번 선지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해서 답을 골라내실 수는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겨울철 고질적 문제의 냉간 시의 시동 문제 이것도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다. 반드시 설명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과 비슷한 수준의 동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공급되는 과정에서 기화가 되게 되면 기체 상태에서 연료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제 농후한 상태, 좀 많이 뭉쳐져 있는 연료를 쓰기가 어렵다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LPI가 되면서 액상의 연료를 흑기밸브 발앞에서 분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동력을 가솔린 엔진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출력을 출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으로 2번이 표현이 되었고 정밀한 연료 제어로 유해 배기가스의 배출이 적어지게 되었다. 이제 요게 개념인 거죠. 가솔린 엔진의 개념에서는 과거에 이제 우리 전자제어하기 전에 기화기라는 걸 썼거든요. 가솔린 엔진에서. 이제 기화기를 써가지고 기화기를 썼을 때 이제 우리 LPG 엔진이 가지는 즉 감압 기화장치인 베이포라이저를 사용했던 그 때의 단점을 기화기 때 그대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가솔린 엔진에서는. 근데 이제 이 기화기를 쓰다가 이제 전자제어화가 되면서 엔진이 같은 경우는 SPI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MPI 방식이 나왔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흑기밸브 발앞에서 연료를 이제 분사하는 방식이 되었고 그 방식이 이제 LPG 엔진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LPI 엔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MPI에서 효율을 그 가솔린 엔진인데 디젤 엔진처럼 연료를 직분사하고 싶다. 연수실을 직접 분사하고 싶다. 라고 해서 나온 게 뭐다? GDI 엔진이라는 녀석이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LPI 다음 버전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LPG를 다이렉트로 인젝션한다고 해서 LPDI라고 하는 엔진이 지금 현재 봉고차죠. 포터하고 봉고 화물차 소형 화물차에 전기차를 쓰다가 한번 충전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주 충전하다 보니 그런 단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한다? LPG 연료를 사용을 해서 LPDI 엔진이 이제 상용화돼서 출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마찬가지 이제 가솔린이든 LPG든 디젤이든 연소실의 연료를 직접 분사하면서 궁합이 잘 맞는 녀석이 있죠. 뭐다? 터보차죠. 우리 과급기라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녀석을 붙이게 되면은 더 어떻게? 공기 중에 산소의 밀도를 높여서 흡입하고 압축해서 연료분사량을 좀 더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작은 엔진에서 큰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오히려 이제 뭐 다운사이징이 가능해진다라는 걸로 다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그 맥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시게 되면은 정리하시기 훨씬 더 편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상용화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뭐 1, 2년 안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번 문제는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4번 내용이 고압 기상 분사하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건 기상이 아니라 액상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LPI 엔진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지금 기본서에 있는 내용의 거의 순서만 약간 바뀌고 표현만 살짝살짝 바꿔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참조하시게 되면은 뭐 이 내용도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정말 자주 출제됩니다. 뭐가, 뭐가.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에서 왜 노크가 발생이 되는데 그럼 노킹을 좀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노킹이 발생되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출제도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디젤 기관 노크 방지 방법에 대한 어, 질문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음. 당연히 뭐야. 착화성이 좋은 연료를 써야 됩니다. 착화 지연 때문에 디젤 엔진에서는 노킹이 발생이 되니 착화가 잘 되게 해야 한다. 이게 뭐다? 세탄가가 높은 연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연소실 내에 공기, 와류를 어떻게 적극 활용하면 좋다. 이거는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공통으로 뭐다? 와류는 전부 다 도움이 된다고 했죠. 노킹을 줄이는데. 그래서, 음. 맞는 내용이고요. 자, 연료 분사 초기에 연료 분사량을 많게 해서 덩어리로 어떻게 뿌리게 되면은 스스로 불 붙기가 어렵다. 당연히 뭐 어떻게 한다? 착화가 지연되게 된다. 어, 디젤 엔진에서 착화 지연은 즉, 뭐 노킹을 잘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뭐야? 아, 얘가 옳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해서 답을 쉽게 골라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압축비, 압축압력, 압축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 불이 잘 붙는, 즉 착화가 잘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다? 노킹을 줄이는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 이것 역시 뭐 기본서 139페이지 아, 139에서 그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걸쳐가지고 똑같이 거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보시죠. 4번 문제는 두 바퀴가 구동되는 것과 네 바퀴 사륜 구동의 특징 이거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뭡니까? 사륜 구동이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뭐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바퀴가 모두 굴러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등판 성능, 끌고 가는 견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당연히 네 바퀴를 전부 다 굴려서 구동하기 때문에 뭐 두 바퀴가 슬립이 되더라도 나머지 두 바퀴가 또 구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 험한 도로나 미끄러운 노면이죠. 그래서 오프로드라든지 눈길, 빗길 이럴 때도 보다 엄청나게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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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바퀴를 구동시키기 위한 동력 전달 계통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얘가 복잡해지고 어떻게 동력이 전달됨에 따라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무거워지고 효율 떨어지고 연비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가지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장점들이 나는 필요할 경우 어떻게 유지비가 좀 들더라도 나는 뭐야? 사륜 구동을 선택을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사륜 구동의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으로도 얼마든지 뭐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조향 성능과 안정성이 향상이 된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조향 장치에서 뭐 배웠는데? 뉴트리얼 스티어와 언더 스티어, 그 다음에 오버 스티어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더 스티어는 일반적으로 FF 방식에서 좀 잘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오버 스티어는 FR 방식. 이 녀석 둘 다 뭐야? 이룬 구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트리얼은 뭐다? 사륜 구동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니 당연히 뭐다? 조향, 성능, 안정성 이런 것들이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자, 기본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해설하듯이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읽고 이 내용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뭔데? 우리 300제에 보시면 똑같이 동력 전달시 부품 수위 증가로 인한 동력 손실이 많아 연료 소비량이 높아진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300제 내용도 잘 풀어보셨다라면 정말 정말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주행함에 있어서 저항이 생길 수 있다더라. 그래서 구름 저항, 오르막길 등판 저항, 가속 저항 오르막길 등판, 구배 저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저항, 가속 저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 저항에 해당되는 항목별로 비례하는 인자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고 국어와 관련된 계산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뭘 물어봤다? 이 저항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여적도 뭐예요? 우리 기본서에 구름 저항이라고 해서 자동차 주행 시 타이어에 발생하는 저항으로서 타이어의 변형, 노면의 굴곡, 그 다음에 의한 충격 저항, 허브 베어링부의 마찰 저항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되어서 우리 뭐라고 한다? 구름 저항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고 그 내용 크게 버전하지 않게끔 어떻게 보기의 내용이 나와 있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김에 여기에 이제 구름 저항 항목에 이제 비례하는 인자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나온 김에 가속 등판 공기 저항에 비례하는 인자의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 번 더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은근히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기본서에서 염락 없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 거고요. 제가 이걸 라이브 하면서 했는데 자 이 타이어 패턴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수막현상? 수막현상에 엄청나게 강하다. 그래서 수막하이드로 플레인이 잘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선회할 때, 선회할 때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선회할 때 옆방향, 사이드방향, 미끄러워짐 이런 걸 지지하기가 좋다. 이게 뭔데? 고속주행력 적합한 거, 세로나 있는 거. 이거 뭐다? 리브 패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가로로 견인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다? 러그 패턴. 이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막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다? 러그를 쓰지 않고 리브 패턴을 써야 된다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청 라이브 하고 있을 때 대각선에 앞에 계신 분과 보고 러그라고 답을 선택했길래 그거 뺏겼었는데 틀렸다라고 하시는 분이 참 아, 이건 뺏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학습을 하셨다라면 리브 패턴이라고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자, 7번 보시죠. 7번 문제가 그나마 조금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이제 기본서를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고 수업을 잘 들었다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엔진오일과 관련된 내용이고 가장 뭐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SAE 분류라는 녀석이 있죠. 그래서 SAE 분류에 W가 붙은 녀석이 있고 W가 붙지 않은 녀석이 있다. 그래서 W가 붙어있는 녀석은 영하 17.78도? 영하 거의 18도라고 우리 표현을 하죠. 그래서 화씨의 개념으로 0도가 섭취를 했을 때 영하 18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때 뭘 나타낸다? 점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겨울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가 붙은 거는 영하 18도에서 점도를 나타내는데 뭐야? 그냥 상온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몇 번 또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이거와 SAE 분류와 관련되잖아요. 그래서 W가 붙었을 때, 붙지 않았을 때 이걸 사계절용 타이어를 쓴다라는 개념으로 문제가 나왔었고 이거 나온 김에 W가 있을 때 없을 때까지 같이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W가 붙지 않은 것은 뭐다? 그냥 100도씨에서 어떻게 점도를 나타낸다. 이거는 이제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고르는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자, API 분류로 나누었을 때 가솔린은 뭐가 붙는다? 앞에 M이 붙고, 디젤은 뭐야? 앞에 D가 붙는다라고 표현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입니다.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조건이 좋은 조건, 중간 조건, 나쁜 조건인 거죠. 부하를 많이 받지 않는 좋은 조건에서는 ML, 중간 조건, 나쁜 조건.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좋은 조건에서는 G, 그 다음에 중간 조건, 나쁜 조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이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여기서 명확하게 답을 골라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푸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PI 분류해서 경부하용, 부하가 작을 때잖아요. 가솔린 엔진에 적합한 것은 앞에 M이 붙은 거에서 뭐다? 제일 첫 번째인 ML이 맞다. 그런 개념인 거고요. 자, 기온이 낮은 국가에서 또는 겨울철용 엔진에서는 엔진 오일에는 SA 분류 기준으로 20W40보다는 5W30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W 붙어있는 녀석을 보셔야겠죠? 영하 18도에서. 영하 18도에서 20이고 영하 18도에서 5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나타내는 점도, 저 점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뭔데? 우리 세이볼트라는 녀석으로 나타낸다라는 개념인 거죠. 세이볼트가 뭔데? 60cc 오일을, 이 작은 구멍입니다. 거의 0.2mm도 안 되는 작은 구멍에다가 어떻게? 0.2cm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2mm도 안 되는 작은 구멍에다가 어떻게? 오일을 흘렸을 때 통과하는 시간을 초음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은 원래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오일, 식용유 생각하시면 되죠. 온도가 낮을 때는 꾸덕해가지고 잘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좋은 오일이 아니죠.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잘 흘러서 어떻게 된다? 흐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W가 붙었을 때는 통과하는 시간이 뭐야? 짧은 것이 좋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뭐야? W가 붙었는데 얘는 5초 만에 통과했고 얘는 뭐야? 20초 만에 통과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겨울철에는 잘 흘러는 것이 좋기 때문에 W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앞에 숫자가 작은 것이 더 좋다. 괜찮은 오일이다. 우리 점도지수를 따지면 점도지수가 더 높은 오일이다. 겨울철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내용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을 1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었어요. 이거 왜?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상심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다면 그게 어렵지 않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만점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축전지와 관련된 내용도 정말 많이 얘기를 했고요. 제일 처음 들어가면서 납산 축전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오른 것을 고르라라는 문제고요. 자, 12볼트입니다. 6개의 셀이 들어가죠. 제일 작은 단위고요. 얘가 셀당 기전력이 2.1볼트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가 6개가 어떻게? 직렬로 접속이 되어야지만 전압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병렬로 연결되면 전압은 그대로잖아요. 용량만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한다? 셀이 병렬이 아닌 뭘로? 직렬로 연결이 되어야지 6개가 모였을 때 12.6볼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양급파는 과산화납, 혹은 또 이산화, PB, PBO2, 이산화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응급파는 그냥 해면상납, 혹은 납, 그래서 PB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너무 쉽게 맞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양급파는 응급판과의 화학평흥을 위해서 한 장 더 준다. 우리가 접지를 많이 잡으면 안정적인 것처럼 양급보다는 뭐다? 응급을 더 많이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급판보다는 뭐야? 응급판을 한 장을 더 둔다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납산축전지의 격리판, 격리판은 둘을 나눠줘야 됩니다. 붙지 않게끔, 붙으면 단락이잖아요. 단락되지 않게끔 중간에 끼워져서 어떻게 전도가 아니라 비전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는 내용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기본서에 똑같이 그 내용 그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올 만한 문제들이 나왔고, 자주 출제될 만한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 번 강소 드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드럼 브레이크에 비해 디스크 브레이크가 가지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였고요. 이거는 교육청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디스크이기 때문에 냉각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동 성능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가 간단합니다. 작업하기도 굉장히, 패드를 교환하는 작업하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생산, 정비하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마찰 면적이 작아요. 그리고 자기작동도 없잖아요. 드럼 브레이크에 발차해 있는 자기작동도 없기 때문에 자, 마찰 면적이 좋고 자기작동이 없어서 큰 패드의 압착력을 필요로 해서 작은 면적에 강한 압착력을 주기 때문에 패드의 마모도가 빠르다. 다만, 뭐야? 정비하기가 쉽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자기작동이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고속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해도 제동력의 변화가 적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자동력, 자기작동이 없기 때문에 뭐야? 위에서 얘기했던 거죠. 패드 압착력이 좀 더 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지 맞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드럼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 둘이 비교하는 거 진짜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 교재에서 390페이지에 똑같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윤활류 구비조건 혹은 윤활류의 6대 작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똑같이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용어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설명으로 가장 이것도 뭐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던 부분이고 은거점이잖아요. 굳는 점은 뭐야?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답을 뭐야? 1번으로 무난하게 고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당연히 카본 생성 적어야 되고 인하점, 외부의 불꽃에 의해서 불붙는 점 수수로 불붙는 점 당연히 뭐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열과 산에 대해 안정성이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 잘 부식되지도 않고 열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답을 1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윤활류 구비 조건이라고 해서 기본서의 76페이지에 똑같이 나와 있었던 내용이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기본서만 잘 보셨으면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는 어렵지 않게 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봐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과목도 좀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가 좋게 나오시게 되면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게 되면 제가 면접 자료들 필요한 것들 모아서 취합해서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서두에 수업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각 지역, 제가 지금 응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문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응시를 하신 분이라면 키워드도 좋으니 저한테 메일, 블로그, 유튜브 영상 올라가는 아래쪽에 달아주시게 되면 제가 잘 참고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짧게 준비해가지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 점수가 좀 높게 안정적으로 획득해서 면접 준비를 좀 해야겠다, 미리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는 분들은 카페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 이런 데다가 방을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빨리빨리 모으십시오. 모으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으로 면접 같이 모의 면접도 해보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남들 앞에 서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보는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 덧대기 보내지 마시고 최종 합격하실 때까지는 그렇게 한번 알차게 시간을 보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이것으로 가름해 볼까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